근데 나름 잘 때 남준이가 매너가 되게 좋아 뭔데 꼬리? 침뺏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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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워서 침뺏기 와아 종이를 봤는데 캐릭터가 안에 있어서 거기 자세히 보니까 진영이 낼라고 생각했는데 낼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아닌가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야 우리 하나 아니야 우리 하나 아니야? 자 하나 봐 우리 나라 먹자 사이 좋게 야 나 먹자 앞에 봐 너 보지 마 정광석 보지 마 앞에 봐 따라라라라라라리 널 보고있어 마마기 베이베 너를 위한 멜로디 멜로디 뭐에요 잘 침뺏기 멜로디 아 아 아 저희 솔직히 이것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데 남았어요 진짜 제가 장기가 있으면 했을 것 같아요 이거 먹어라 기부천사 김태형씨 에피우 모멘스 레이터 야 업무 받은 팀이 있냐? 우리 이제 우리 안 받았어 야 니 표정 봤냐 방금 그냥 가져올라는 거였어 야 맛있게 잘 먹었다 야 석진이 형 어 석진이 형한테는 한입 꼭 드리고 싶네요 아 우리 시민이 스물일곱살에 기념한 명 스물일곱살에 기념한 명 스물일곱살에 기념한 명 아 우리 뭐 뭐 아 우리 멋있는 시민이 뭐 많이 먹읍시다 아 뭐 가리네 아 한 잔 먹었다 아이고 아 이거 배에 못 먹어야 돼요 야 야 맛있어 항상 축하드립니다 형님 아 이거 완벽해 네 형님 세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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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달음 심장달음 손잡고 있으면 잘해야지 정답 심장달음 음 인생 누굴 슈가 형이 맨 늦게 와서 진영은 이렇게 동그란 투명을 해서 여기서 빅빅히진 이 형이에요. 원래, 원래 뭐라갔나 진영 항상. 아아... 수령. 어, 위에? 어, 좀 더 빅히진 것 같은데? 빅빅빅빅! 빅빅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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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빅! 빅빅빅! 빅빅! 빅빅! 어 봐. 더 빅빅다 하는 거야, 가이프로. 야, 1등이야, 이거? 아니,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1등인데? 우리가 다 이겼어요. 역시 인생이 빅빅. 야, 진짜, 아니야. 야, 오늘 하루면 뒤로 넘으면 더 폭격된다 한데ら.. 야, 너네는... ㄴㄹ룰 ㄴㄹ룰 ㅄㅇ ㄴㄹ룰 ㅇㄹ룰 ㅇㄹ룰 ㅇㅇ 형의 표정이 모든 걸 설명해 주세요 ㄴㅇ ㄴㅊ 희모가 뭐라 하세요 여러분 아 뭘 뭐라해요 누나! 얘 길집게 너! 왜 귀집게 그래 왜 그래요? 우리 애길 기집게 제가 이게 바로 과유불급이란 거야 형 말만 청산유수해 형 말만 청산유수해 투명 투명 야! 과연 불굽이야! 7년만에 처음 본 태형이의 모습이었어. 뭐야 뭐야? 과연 태형이 뭐야? 야 너 이래서 물어봤던 거야? 저 윈터배우를 했어. 이게 차짠인데? 어? 왔네? 뭐야? 차짠이야? 아 이거 왔네. 귀엽다. 왜냐면 태형이가 요즘 막 도자기, 예술 이런 거 좋아하니까. 그리고 이제 태형이 윈터배우 나오니까 제가 진짜 거짓말이고 요즘 이 윈터배우니까 자거든요. 아 좋아. 고아픈 난 다음 야. 야 뭐? 아 그거 무슨 시 investigator? 아니 이거 아니다. 감독님과 함께 하는 특별한 장면. 명아! 명아! 아 좋아 좋아. 그럼 당신이 저희 아카데미 시작하시기 바랄게. 아. 미유 미유 미유, 미유. It's , I'm me, me, you, me, you, me, you, me, you, I'm me, me, you I beg it! 키 1 형! 나 올인까지 안 오게 했었으면 좋아 형! 평생 술 안 주! 내가 한난한 반응 속도로 이겼어 평생 술 안 주감 다음 이 게임은 센스를 맞추면서 게임이 있고요 센스! 댄스 센스? 센스 센스! 댄스 빡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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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부터 기둥이게 들어가네 처음부터 감전시켜버리네 처음부터 감전시켜버리네 아휴 벌써 기싸움 들어가네 뭐야 만났다고? 네 형이 독후감을 써주는 벌칙에 걸렸어요 내가? 네 미션이지 오 한평당 어느 정도의 독후감 길이가 한두주일이 아니라 엘평지 반 정도는 채워줘야 되는 형 왜 이렇게 형 목소리를 이거 읽어줘야 되는데 어 압수 한번 주세요 아 지진아 멋진 곡 들려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좋은 곡 들려주겠다고 질려주겠다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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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기 동가락 걸고 어 어 아 이거였구나 네 너를 사랑하는 호빈 대박이다 진짜 자 가식팀 뺏기 동작 드라마, 영화,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는 딴스크도 등장해 주세요 그냥 이 느낌을 다치고 오케이 오케이 저는 승차 삶은 선택과 후회의 반복 나 또한 두렵고 우리 또한 두렵고 높은 창공을 꿈꿨지만 여기는 높고 숨이 가뿐기도 많은 빛이 우리를 뵐수록 그림자도 많아지는 것 일곱이라 다행이다 함께여서 다행이다 이야 좋아 그림자도 많아지는 곳 멋있다 다들 멋있어 아 나 여기 처음 나 처음 왔었어 여기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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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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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꿀샘이 어디가 나 꿀샘이 여기가 아 그래요? 그래 두 번새끼도 봐 쉴 틈 없이 달렸구나 달려라 방탄동 방탄소년단도 세상의 모든 것은 지치기 마련 그 시간이 지금이 아니길 빌고 싶다 물 흘러가듯이 살고 싶었지만 나는 물이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가는 동물이란 걸 느낀다 그동안 가족을 이루어 항상 행복하고 힘을 모아 무엇이든 이뤘지만 욕히 안전하게 달려 이케 서 어 여호 그 잠시만 우리 손 서 이렇게 소리가 감사합니다.